국회의원 국회의원 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손상대TV의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앞에서 열렸던 패트랙법안 날치기 관련된 우리 애국시민들의 집회가 시간관계상 조절이 돼서 오전 10시 반부터 오전 10시 반부터 국회 본청 앞 그 계단에서 한국당의 패트랙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가 열린답니다 개인별로 모두 그쪽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아마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실 때 태극기나 흔들고 뭐 각종 깃발을 흔들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가방에 다 넣어서 그냥 일단은 당문도 계시고 비당문도 계실텐데 일단은 국회에 출입하기에는 무엇인가 피켓이나 이런 걸 들고 가서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 같은 데 넣어서 이래 들어가셨다가 뭐 현장에서 꺼내고 이런 건 괜찮겠지만 이게 또 뭐 선거법하고 이런 것도 저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조심들 하시고 내일 10시 반 국회 본청 앞 계단 이러면 아마 그 밑에 잔디바까지 꽉 찰 것 같은데 국회 안으로 들어 가서 아마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거로 이렇게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별 이상이 없으면 아마 내일 오전 10시 반 국회 본청 앞 계단 패스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제지 규탄대회 이걸로 대체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후 1시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 다른 내용이 있다면 속보로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 아니면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정된 사항들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 오후라서 여러분들 좀 편히 쉬고 계실 때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로 전쟁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반대해야 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그거는 뭐 인지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전쟁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전쟁이라는 기운이 지금 한반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쟁 전쟁 지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아무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뭐 전쟁이 터지겠어 그러다 말겠지 북한이 뭐 어딘가 미사일 몇 방 쏘다가 또 그러고 말겠지 미국이 뭐 설마 김정은이 참수식이라 북폭 안 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팔자 좋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혹시나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떠가나 이런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국민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현재 한반도와 미국 중국 그리고 다양한 지금 문재인 정권 이런 걸 다양하게 좀 분석을 해서 과연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또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정권은 문재인 정권은 지금 현재 전쟁에 대비해서 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까짓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죠 14일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12월 13일 오후 10시 41분부터 48분까지 새 위성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왜 또다시라 했겠습니까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 7일에도 바로 이 발사장에서 중대한 실험을 실시했다고 8일날 대변인 담화문을 통해서 알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 중대한 실험 벌써 두 번이에요 이 중대한 실험이 미국이 신경을 써야 할 만큼 ICBM이나 아니면 핵과 관련된 무슨 시험을 한 게 아닌가 하고 지금 미국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전쟁 전원으로 가고 있는데 문재인은 입을 닫고 있고 이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을 향해서도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도 안 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더 한반도에서 전쟁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제2의 한국전쟁이라고 말하는 이런 발표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김정은이 무모한 짓을 하려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중요한 곳을 폭격할 것이라는 분석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충돌을 일으키건 안 일으키건 아니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선제 폭격을 당하건 말건 우리에게 피해가 없으면 다행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규명을 해보면 100% 이 문제에서 멀리 피해서 있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관여하기 싫어도 관여를 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충돌이 남한과 북한 간의 국지전이건 전면전이건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말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말로 사도가 결국은 무기를 들고 살인을 저지른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꼴이 딱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북한 이 두 나라가 보여주는 이 서로 간의 앙앙그림은 상대방에게 막 이렇게 고함을 치는 수준을 넘어서 자칫하면 폭력을 행사할 상황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 13일 일본 상케이신문에 보도된 그레이엄 앨리스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전날인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아카데메이아 주체가 하는 학술행사에서 전쟁 가능성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앨리스 교수는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바로 이런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국내에도 유명한 이 앨리슨 교수가 지난 500년간 신구패건 격돌로 12차례 전쟁이 벌어졌다는 내용을 담은 예정된 전쟁을 발간한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입니다 그리고 빌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국방부 차관부를 지낸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얘기하는 전쟁의 가능성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앨리슨 교수는 제2차 한국전쟁 발발 확률에 대해서 50% 이상은 아니지만 꽤 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50%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거죠 상당히 전쟁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북한 관계가 악화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앨리슨 교수는 매우 위험한 정견하고 진단을 했고 김정은이 비핵과 협상 시안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수준의 특정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또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나 핵실험을 계속하던 2017년 11월 이전으로 돌아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돼 파괴된 군사공격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엘리슨 교수의 그 말 중에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 때 와 달리 6.25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북한은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도 전쟁 발발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실제 스틸렐 미 국무부 통합대 차관부가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뜻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더 강경해졌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하지 마라 핵실험 하지 마라 뭐 이랬다가 이제는 하면 갈겨버리겠다 북폭을 하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심지어 미국 합참은 최악의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 역시도 대북 압박 수위를 종전보다는 한 단계 높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켈리 그래프터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 11일 북한이 새로운 길을 위협하며 제기해온 연말 시한에 대해서 미국과 안 벌이는 데드라인이 아니라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유엔이 동시에 이렇게 쪼여오는 이러한 압박에 과연 어디 큰 반응들을 내보였습니다 북한은 또 미국은 재발당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다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강단은 미국의 선택에 따라서 북한의 대응이 달랄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엄포인지 실제 행동에 착수하기 위한 것인지는 아직은 누구도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군 철수나 미군을 극도로 미워하던 툭하면 그리고는 북한편을 들어왔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보가 연말 북한의 무력시위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걸 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도 배제 못한다 이렇게 우려를 한 겁니다 문정인이 웬일입니까 보통 때가 되면 북한의 ICBM을 쏘는 것은 정당방위라고 해야 할 텐데 아무래도 문정인이 겁을 좀 먹은 것 같습니다 하기사 뭐 전쟁이 터지면 문정인인들 무사하겠습니까 문정인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화문 교보빌딩에서 선생 기념 사업회 주체로 열린 통일부 장관미 외교안보특보 송년특별대담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말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외에 관심이 없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군사적 응징이 대선에 도움이 될지를 계산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정인이 무엇보다 이달 중요한 말을 했는데 바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북한이 서해안 쪽에서 군사적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번째 행보 때 미국과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한미 공전은 어떻게 할지가 상당히 큰 외교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무엇을 보고 북한이 서해안 쪽에서 군사적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슨 표시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다시 거기다 가서 미사일 한 방 쏘라 이건가 연평도 포격처럼 어디를 쏘라고 지금 알려주는 것 같아 문정인은 또 문재인 정권이 기본적으로 미국 협상이 잘 되려면 우리가 우리가 미국과 더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정책적 조율을 잘하고 또 북미 간 협상이 성공하길 바랬다 뚱땅지같이 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문정인은 이어서 미국 한미 남북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도 그래서 육상공 판문점 해담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인데 북미 관계가 진전이 없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도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없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정인은 지금 북한하고 협상에서 큰 진전을 못 보면 문재인을 지지한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명할 것이고 그러면 문재인이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린 겁니까 아니면 오락가락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요 입니까 대북 정책 잘못됐다고 비핵화 안 된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할 때는 문재인 전한다고 박수를 치고 미군 철수해라 문재인은 절대 정책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왔어 문재인을 지지한 분들이 불만을 표명할 것이고 그러면 문재인이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지지한 사람이 얘기를 해야 정책을 바꾸고 나머지 국민 얘기하면 안 바꾼다 이 얘긴가 뒤져도 전쟁이 터져도 문재인 씨 남자 아랍에 말을 했으면 전쟁이 터지든 말든 초질간 한길로 가야지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려면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과는 거를 끊고 중국과도 반중을 통해서 북한을 주저앉혀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야 앞뒤가 이치가 맞지 않습니까 문재인 이 사람요 지난 4일날인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냐 잘 들어보시죠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냐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문재인은 앞서 2018년 3월에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일 핵무장론을 언급하자 한 언론사의 강연에서 한일 핵무장론은 거구세력만 자각할 뿐 무의미한 전략이라고 비판했고 5월에는 미군 철수 필요성을 주장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장보리입니다 원래 일어나는 국립외교원이 미국이 해구산 철수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한 바 있고 툭하면 미군 철수 같은 말을 밥먹듯이 해왔던 인물이 이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문재인의 복심으로 통하는 문정인이라고 하지만 미군 철수를 바라는 듯한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고 중국이 해구산을 언급하는 등의 위험한 말이 거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샥 바꿀 것처럼 초를 쳐 이런 자가 왜 갑자기 북미 관계가 진전이 없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도 달리 생각을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까 그리고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정도인 사람을 문재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통일외교 안보특보에 앉힌 겁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권 초기에 북한과 대하여 열을 올리면서 평안이 통일이니 하면서 환상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북한은 절대로 비핵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당신들 우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보고 반평화주의자 전쟁을 좋아하는 미치강이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지적한 게 하나도 틀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김정은 2년 6개월간 문재인을 수석 대변으로 실컷 이용해 먹고 뒤통수를 쳤고 그들 스스로가 9.19 남북군사비를 휘종을 만들고 비핵화에 약속을 깨고 지금은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발강을 떨고 있는 이 나라가 압니까 지난 7일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향후 북미협상과 관련해서 비핵화 이슈는 대 이상 협상의제가 아니라는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모른다면 제가 다시 들려주겠습니다 김성 대사는 우리는 지금 미국과 긴 대화를 가질 필요가 없다 비핵화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모를 붙여서 지난번 800만 달러에서 또 못 퍼져서 안달입니다 스스로 비핵화를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발표하면 비핵화를 지키라고 난리법석을 떨든지 9.19 군사협의는 휴지로 만들겠다고 하든지 뭔가 강단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보여주지도 못하고 입을 싹 닫고 오히려 돈 좀 더 줄게 참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문제는요 뭐 퍼지고 안 퍼지고 둘째치고 문제는 국지전이건 전면전이건 미국과 북한 간에 충돌해서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를 맞는 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국과 북한하고 둘이 미사일 쏘고 왔다 갔다 이걸로 끝나는 무슨 게임을 보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전쟁이 꼭 전면전을 해야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찔끔찔끔하는 이 국지전도 국민의 생명 국민의 재살을 조금이라도 흠집 낼 수 있고 아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과 북한 간에 충전해서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를 막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우리 군의 완벽한 대비나 공격 자세가 돼 있냐 하는 겁니다 북한이 갑자기 지금 뭐 저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울 중심을 갖다가 미사일 몇 방 쓰면 그거 어떻게 어떻게 대비합니까 이미 하무치도 못할 것이라는 거 여러 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삼척한 북한 승박 출몰이나 에델렐 구역에 중국 러시아 전투기 출현 그리고 뻑하면 무슨 뭐 배가 넘어왔다 갔다 비행기가 넘어왔다 갔다 미사일 막 쏘아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전쟁에서 백점 백패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해 가고 있는 우려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또다시 전방지역에서 땅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온갖 군사 관련 문제와 관련된 이런 소문들이 사실처럼 나돌고 있어서 국민들을 더 불안케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부가 뭡니까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정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을 더 불안케 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부가 정부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고 있으니 이 정권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세간에는 어떤 말들이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관계자 누가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 보시고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런 것 정도는 정부가 소상하게 밝혀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자파기러기 방송들이 툭하면 가짜 뉴스 취재해서 잘 씹어대더니 이런 것은 왜 안 합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문재인 정권의 관계자나 문재인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파 방송 가짜 뉴스 취급 잘하는 방송들 들어보고 이것 좀 취재하고 확인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좀 얘기를 하라고 내가 소재를 하나 주는 거요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그 세간에 국회의 공수처다 뭐 선거법 개정이다 온갖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니까 고려연방 남북 최고 인민대표위원회가 창설될 것이다 남북연합사령부가 창설될 것이다 고려연방제 개혁과 한미동맹이 파괴될 것이다 재벌기업이 국유화 될 것이다 이것의 바로 출발점이 공수처 설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주목을 받고 관심을 끄는가 하면 소문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7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한 말입니다 125명 원외위원장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된다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60석이 된다라고 한 말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가짜 뉴스라고 치더라도 2020년 총선에서 연동령 비례대표제로 당선된 여당은 국회의석수 260석을 확보하게 되면 이른바 사회주의 헌법 견한안을 통과시킨 후에 공수처를 앞세워서 자파정권 100년 프로젝트 그 바로 장기집권을 이룬다는 것을 진단해 볼 수도 있고 그게 지금 이거하고 같은 개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것으로도 보인다는 겁니다 300석 주인 260석을 가공하면 자기들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뺐잖아요 그러면 사회주의 헌법 개헌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려면 260석을 확보해서 처음으로 지금 날치기 하듯이 막 해서 그냥 후다닥 뚫어버려야 되는 거고 그걸 뚫은 데 한가하고 달려들면 바로 공수처를 앞서서 모조리 잡아 다 채버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을 잘 한다고 했고 이해찬은 보수를 개멸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모자라서 자파 정권이 50년 100년을 가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과연 자유대한민국은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전쟁이 터져서라도 공산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말들을 그렇게 시켜야 재벌 재벌기업 재벌기업 국유화도 소문만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들을 콘으로 몰고 있는데 조만간 재벌 총수에 대한 본격적인 퇴출 자극과 재벌기업의 국유화 또는 공기업화가 계획대로 완성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2017년 10월 추미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당시 기자단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노력을 만들지 않은 노예 토지 등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면서 토지 사연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변명을 했지만 토지 사연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이란 이 자체가 갖는 의미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방식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능성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 이러면 이른바 기업경영을 국가가 통제하는 노사경영위원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대한항공 칼이 문재인 정권에서 두 선을 든 것이나 중국 신입행기 제일 군침을 흘려 탐을 내고 있다는 삼성 LG 롯데가 계속해서 이 정권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예상 없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사파 정권이 남한 내에 민주평통조직을 이용해서 사실상의 고려연방제 국회 기능을 하게 될 이른바 가칭 고려연방 남북 최고 인민대표 유엘의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좀 있다가 남북통일특별위원회 설립과 선거법 개정이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의심스럽게 쳐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민주당에 260석이 필요한지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패스트랭을 막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려니까 그런 건지 온갖 유언비어나 나라 망하는 말들이 너무도 많이 들립니다 물론 자파들의 기회는 안 들리겠죠 노래처럼 들리겠죠 왜냐하면 이 대깨문들은 대가리 속에 뭐가 차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남한 남한 점령을 집요하게 핵척하는 시진핑 중국의 지령을 받아서 현재 남한 내에서 비밀조직을 결성해서 활동을 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친중 정치 세력들 김정은 김정은의 종북 주사파들이 이들과 합작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친중국 사회주의 인민연방공학으로 만들려는 획책 무시무시한 말들이 지금 이전 건드러서 너무도 현실처럼 들려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정은은 죽었다 깨어나도 평화통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무력통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무려 53배에 따라기 때문에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층이 지난 13일 발표한 2019 북한의 주요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는 35조 6710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1893조 4970억 원의 한국의 5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2년 전인 2017년에는 북한의 GDP가 36조 4천억 원으로 1569조 원인 한국의 43분의 1이었는데 불과 1,2년 사이에 격차가 더 벌어진 셈입니다 이것은 유엔 대북제자로 인해서 북한의 교역역이 극검한 것과 관계가 깊을 수도 있겠지만 김정은은 나라 경제는 둘째치고 오로지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나아질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4.1%로 2017년 마이너스 3.5%에서 두 해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쳤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문재인은 국민 앞에 나서서 만에 하나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이 전쟁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만약에 전쟁이 발사바를 하면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뭔가를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문재인은 부국 강병의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강병이라는 것을 아무래도 모르는 것 같아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강병뿐입니다 강한 군대뿐이란 겁니다 어느 국가건 특히 적국과 마주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강병이 빠진 말로만의 부국은 결국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확연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을 강병은 커녕 민병대에도 못 미치는 민대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민간이 부대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죽하면 군인들이 전쟁이 터지면 그 상관의 말을 듣고 전장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 연락해서 엄마 말을 듣고 총을 버리고 집으로 달려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비핵화는 단 한 걸음도 진책이 없는데 북한 스스로가 더 이상 비핵화는 없다고 하는데 여전히 허물어 놓은 전방의 군대비 테스트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전쟁 수위를 땡겨 올리고 있는데도 허물어진 군대비 테스트를 그대로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은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북한의 비핵화 쇼에 속아서 가장 나중에 손을 대야 할 군대를 가장 먼저 손을 댔습니다 적을 이롭게 한 거예요 비핵화니 군사 합의니 뭐 이런 걸 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군사 시설을 죄다 허물고 군인들을 민간이라 시킨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국가 간에 무슨 협상이 있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와중에 비핵화니 군사 합의니 여기 속아서 어떻게 군대비 테스트부터 먼저 허물고 있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쓸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문재인에게 다고치면 문재인은 잘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군사 시설을 허물고 군에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과연 문재인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헌법 제 66조에 대통령을 국가원서로 규정하고 있고 제 74조에는 따로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로 명문화해 놓고 있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원수이지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부국강병의 모든 전력을 쏘아 부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헌법이 국군 통수권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국군 통수권자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나 검토해 볼 대한민국 군의 무력화를 보란 듯이 깔끔하게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의 죽음에는 그렇게 난리 법석을 뜰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만 정작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위한 군인들의 죽음에는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손을 잡아야 될 동맹국들과는 재다퉁을 돌리고 통일 한상에 빠진 나머지 북한에만 목을 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만 목을 매면 다행인데 중국에는 굽실을 그리켜지 합니다 치욕스런 군력 치욕스런 외교를 보란 듯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다그치고 아무리 손상대 TV에 다그쳐도 한상 속에서 여전히 꿈을 꾸고 있을 뿐 깨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뜯어보고 아무리 까지 집어봐도 문재인 정권에는 국가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 국군 통수권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 논리조차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저도 군에 있을 때 헌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행사라는 걸 많이 해 봅니다 국군의 날 10월 행사 이런 행사들은 우리 군이 이렇게 강하다는 그 무력 가시의 날을 10월 행사에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군의 날에 싸이 같은 가수들을 역래로 불려서 리사이트를 하듯이 하고 관철 심용구가 6.25 전쟁의 앞잡이 김원봉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문재인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부국 강병의 국가가 아닌 환상의 공동체인 민족만을 보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국가가 물론 뭐 대통령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대깨문밖에 없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부국 강병만은 철저하게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꽤 부수었기 때문에 적국을 이루게 한 이런 문제가 이제 조만간 대두가 될 겁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국가로 보는 게 아니라 무슨 한 민족으로 봐가지고 이걸 북한하고 어떻게 짱을 해서 낮은 연방제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히려 북한이 부국 강병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 역시 그런 길로 철저하게 가고 있는데 문재인만 허상의 민족을 쫓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국가 지도자라는 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는 다른 거예요 국군 통수권자와 지도자는 다른 거랍니다 문재인만을 딱 놓고 본다면 국가가 가야 할 길을 잘못 들었었던지 나라를 경영할 자격이 안 되든지 국가가 뭔지 잘 모르든지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낮은 연방제를 가기 위해서 민족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하여간 국가 경영은 낙제점을 넘어서 마이너스 상황이지 않습니까? 평화가 그냥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싸울 수 있는 그 의지를 더 분명히 가시하고 당당한 호전성을 거침없이 가시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평화지 이 보로만 김정은 인퇴 갖다 바친다고 평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를 찾으려면 강병은 필수적이고 부국강병이 되지 않으면 평화도 없다는 것인데 바로 그 강병의 필수적 요소인 그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을 무너뜨린 사람이 문재인이고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 단서가 바로 정권 연장의 표로의식에서 민간사고의 희생자보다는 군 사망자들을 더 푸대접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군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 정권이 그렇게 푸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요 잘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 군이 바로 그 국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국가 경영도 제대로 못하고 대한민국을 국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한 민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군이 국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를 수도 있지 지금 군대로 그런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럼에도 그 당사자라고 하는 군인들까지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냥 스스로 로버트 군인 헛수아비 군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당장 강화문 강장에 북한의 미사일이 몇 발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 있습니까? 없잖아요 유비무안 백번 외치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피할 수 있는 단 몇 분간의 홍보시간 이것조차도 망각한 이 정권이 보란듯이 강행했던 것이 지소미아 파기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내가 너희 나라를 며칠날 칠건 시가 조심해 이렇게 알려주고 도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대책을 문재인 증가는 국민 앞에 소상히 내놓아야 합니다 오늘따라 앨리슨 교수가 밝힌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1592년 4월에 임진연안이 그랬고 1950년 6월 6.25 전쟁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는 1975년 일본의 폐명을 답습해온 지금 더 이상의 대한민국 망조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과 이 정권 실세들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안전과 이익을 공유하는 배타적 집단임을 감안할 때 결국 최종적인 일은 전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경고를 이 정권이 잊어버린다면 결국은 이 정권이 전쟁을 자초하는 게 될 것임을 미리 못 빠져두고자 합니다 자 전쟁 얘기하면 가슴이 답답하긴 합니다만 어쩌면 현실로 올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오를 다지고 우리 스스로가 전쟁이 터지면 어디로 피해가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를 각자가 생각해야 될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전쟁이 나면 국민들 죽든 살든 신경도 안 쓸 정권입니다 어떻게 대표 대피연습조차도 제대로 못해본 이런 나라 전쟁이 터지면 그냥 앉아서 죽는 거 그것밖에는 달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요일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